피켓팅을 진행하며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나눠드린 피켓을 들어주시고요. 제 선창에 따라서 구호의 마지막 버전을 선창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현 정권의 무도함을 꾸지르는 마음으로 크게 구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 구호는 민생회복지원금 구호로 하겠습니다. 파란색이 앞으로 보이게 피켓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강하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. 민생살리는 민생회복지원법 즉각 실시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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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제문은 민생외면! 윤석열 정부는 박수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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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켓을 뒤집어서 이어가겠습니다. 법화유용 방송장학 이진숙은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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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시하라! 방송장학 언론판학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! 규탄하라! 규탄하라! 공영방송을 국민품에 방송사법 실시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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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후보자와 주도부께서는 무대 아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